가난.. 판타.. 무지개 판타 마법의 열쇠 판태로 B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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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ahim 랜덤 빌러동 종종이 랜덤 빌러목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기 베이스 옥연동 옥씨 한 번 잠깐 들어와 봐봐 저 그럼 악기 좀 바꿔도 되나요? 아 그러세요 예 기타 하세요 기타 아 예 알겠습니다 옥연동 shouted 네 옥연동 풍점이 아씨 바로 들어오는거 봐 아하하하하하 어이 옥씨 어이 옥씨 어이 옥씨 뭐야 하 씨들 어떻게 알아? 하 씨도 아는 사이요? 잘 들어오네 잘 들어오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일단 한 잔들 한 잔들 적셔 다들 적셔는 바로 지금부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3 2 1 고 2 2 1 아니 이제 요들의 어디 갔어 잠깐만 찾아올게 잠깐만 찾아오신다고요? 아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좀 놀게 검정고무신도 되나? 제가 그 세대가 안 되어서요 그 세대가 아니야? 그 세대에요? 아니 잠깐만 면접이야 애들 나 정신차려 옥 씨 술 마신 사람 템포 좀 맞춰줄라고 부른거야 옥 씨 안녕 그 건배해 일단 그 시원하게 딱 디펜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놀자 무슨 디펜스에요? 디펜스는 뭔지 모르지 랜덤 디펜스지 아 나 그럼 베이스 베이스 하고 싶어? 어? 베이스 듀오 하시는? 어? 낙수 양씨! 아 무신 없대 자 자 자 기타할게요 베이스로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?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요? 제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? 반주 지대로 깔아 드릴게요 아 자 가보자고 베이스 배틀 한 번 가보자고 자 베이스 주둥아리 배틀 말 존나 많은 베이스 배틀 어? 말 존대 말 존나 많은 말 존대 깔끔하게 베이스 배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주님이 드시죠 원, 투, 쓰리, 포 아 먼저 해보더라고 아 먼저 들어가네? 여보 formations 네네 자 요콜트 어허 어허 뚱사도 뚱사로 뚱사 뚱사 아니, 너희랑 resser 질질질러 목욕이 있을 거 같다. 와아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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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필런 방해하지마 자 분야별로 가볼게요 분야별로 자 베이스 잔잔 베이스 우유코트 자 스켓은 이따 줄테니까 지금은 하지마 자 랜덤필런 자 슬랩으로 가보자 요코트님 한 번 더 자 랜덤필런님 조용히해 조용히해 자 이번에는 스켓 배틀 갑니다 랜덤필런 랜덤필런 비이스 디스전 자 랜덤필런 목운동 별로 안좋아 판타가 좋아 적으로 생각 거기서 홍대 멀지 난 홍대 한 시간 이때 홍련동 판타 판타 우지개 판타 마법의 열쇠 판태로 우프 랜덤빌런 랜덤빌런 목운동 자 다같이 2시간 파이밍 강아진 공격 2,000 2,000 틀림 2,000 2,000 2,000 1,000 1,000 1,000 2,000 야! 좀말! 야! 좀말! 야! 좀말! 야! 10 사이즈 1! 좋아요. 악기별로 배틀 한 번씩 구성 짜봐야겠다. 좋네요. 독총 솔직히 무승부였다. 무승부라고요? 당신이 나보다 아래지. 자! 라운드 투! 야! 라운드! 재즈 한 번 해봐! 마지막! 마지막! 자 마지막 꼭 빨리 하고 끝내자. 아, 오케이! 두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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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ам 아! 나보다 붙었대요! 응 아냐 아냐! 내걸린 거야! 나보다 붙었대요! 자, 랜턴필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! 와! 요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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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덤빌런 뭐야 이거 단식이야 요구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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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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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면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주님 합격 영상 재밌게 보실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통화해요 사장님! 사장님! 저는요! 유바 유바 사장님! 사장님! 사장님!